씨 같은 경우는요. 연일 SNS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씨의 주장 들어보시죠. 일본 총리 하세요. 미러링 한 거죠. 특히 저한테 오사카 도쿄 관광공사 사장 하시는 게 어울린다고 있잖아요. 그런 평을 낼 수가 있어요.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 이낙연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캠프의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황교익 씨는요.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진행자가 진정하라고 말을 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멈추지 않고 비판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배들이 만들어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배입니까? 이낙연 후보 측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거티브를 가져가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살 국리를 하는 거죠. 황교익 씨는요. 이 해당 인터뷰 이후에 자신의 SNS에다가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격앙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글 끝에는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반감을 아주 격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황교익 씨의 저런 얘기들을 할수록 정치적인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익 씨로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과거에 일배들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는 흠집나는 정도지만 이낙연 정치능인 총리도 지냈고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자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맞받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저런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앞으로 집중하겠다. 저런 맥락의 메시지를 자꾸 낼수록 이 프레임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 사이에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의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황교익 씨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신에게 제기됐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저렇게 반론을 할수록 더 스스로가 어려운 국면에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도 더 짐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익 씨는 이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연미복을 입었던 과거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서 일본 총리에나 어울린다라고 비난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보면 일본 통해요.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일본 연미복 정치인의 드레스코드죠. 연미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 일본에서 열린 행사에여 연미복을 입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2019년과 2004년에 열린 외교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교익 씨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들을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는데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일본 총리를 하라고 한 것은 미러링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과정의 정당성과 권리를 강조하면서 자진 사퇴설도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정치인들을 당신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아주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쓴 황교익 씨. 그 반박 내용. 글쎄요. 여기 김용훈 대변인님 나와 계시니까 캠프 측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떤 반응을 내지 않을 때는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황교익 씨가 혼자 이렇게 분기 탱천에서 저런 막말을 하시는데 아니 그럼 저희가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교익 씨는 이걸 이상하게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난이 있는지 그동안의 행적과 발언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만 문제 삼은 거 아닙니다. 어제 정세균 후보도 얘기를 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이 시점에 그 자리에 갔을까.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는 국면에 왜 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지금 황교익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경기도에 뭔가 좀 채용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블라인드에 지금 어떤 젊은 직원들이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셔야지 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건 아닙니다. 지금 황교익 씨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일본 총리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과거에 일본과의 외교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었던 그 부분을 짚었어요. 그게 일본 외교관들의 어떤 제복 같은 거다. 이런 주장인데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어떻게 입장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과거에 했는지 그거를 찾아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연미복을 입은 걸 비판했고요. 그때 그 행사에는 외국의 대통령들도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벨기에 대통령, 독일 대통령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수록 아마 황교익 씨의 입장이 더 곤란해질 거라고 봅니다. 황교익 씨의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하겠지만 황교익 씨를 지명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익 씨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보은 인사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왜 적임자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왜 적임자인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금 내정 사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반박의 방식으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지금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황교익 씨를 계속적으로 내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황교익 씨한테 그냥 스스로 그냥 물러가시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지 아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보은 인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는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일부 목소리는요. 지금 황교익 씨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황교익 씨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본인은 절대 이 자리,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